청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의 하정민 겸임교수 전화연결에서 부동산 영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김포의 아파트값이 보험세를 보였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한 지난 한 주, 집값 변화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까지는 0.04%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대부분 보험세로 돌아서 있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약간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메가시티 때문에 서울시 편입이 된다라는 호재성이 있는 기사들이 나오지만요. 현재 지금 시장상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들은 데다가 아직까지는 매수 유도라든지 이렇게 호재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걸 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이 김포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후에는 집값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교통 관련 사업들이라든지 혹은 지하철 5호선의 연장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서울의 편입이 된다에서 교통이 막연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군 구별로 경기도권 이외에 가면 교통이라든지 광역시설을 구비하는 데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지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집값가는 교통이라든지 혹은 이제 생활 환경 권역이 서울권에 들어가면서 학군이라든지 혹은 또 뭐 여기 김포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지 대학교 뭐 이런 데들이 서울권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그 네임드의 메리트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봤을 때는 이제 참 장기적인 시점인데요. 이 메가시티를 왜 이제 뭐 나라에서 추진하고 지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항만과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연계가 된 도시들이 많습니다. 물류라든지 물류비용, 수설의 원황성, 이러면서 경제적 성장 동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세 가지 측면 때문에 향후에는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집값과 직격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김포에서 분양된 단지의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 입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겠고요. 이제 뭐 향후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개충이 되고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고천 같은 경우에도 위치는 좀 좋은 지역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호재성보다는 그 위치, 입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적인 부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달 사태라든지 향후 이런 전망이 나온 게 아니냐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바닥을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라든지 이런 것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양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격을 좀 봤을 때 인근 단지랑 대비했을 때 신규 단지의 가격과 가격 갭이 15%에서 20% 미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하정민 겸임 교수였습니다.